왜 그렇게 비호감이에요? 못생긴 건 인정할게요 내가 그렇게 아니에요? 피끄덕이는 고개 하지만 돌아오는 건 독설과 비웃음 뿐 그리고 곧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지연의 오디션은 그렇게 끝이 났는데요 누가 볼새라 얼른 눈물을 닦고 웃음을 장착했죠 오디션 잘 보셨어요? 네, 그래도 반응이 좋았어요 한 20분 정도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잘 본 거 아닌가? 수고했대요 하지만 지진난 듯 흔들리는 동공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프로필을 20개 돌리면 하나 연락 올까 말까? 내 건 보긴 하는 걸까 하는 의문도 들고 그럼에도 출력한 프로필을 누군가에게 내밀기 위해 이것만 해도 오늘 15,000원 나왔는데 하루에 거의 한 3만원은 이상 쓰는 것 같아요 연기하기 위해 배우가 되기 위해 열심히 위로,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금방, 금방 도착해요 숨을 헐떡이며 찾아가도 문전박대 당하기 일수요 벨 누르지 말래요 아니... 아이고... 어떻게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종종 흔히 있긴 한데... 여기까지 와서 벨 한 번 눌러보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지연 문 앞에 쌓여있는 프로필만 만지작거립니다 정리 좀 해드려야겠다 그런데 자신의 프로필만 내려놓고 슬쩍 눈치 보다가 도련 계단을 뛰어내려가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바라보게 하고 싶은 연애랑 똑같아요 가지고 오신 프로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요새 파일 하나 사는데 20개에 4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물가가 올라서 남의 프로필을 빼는 파일에 자신의 프로필을 끼워놨습니다 저 프로필 내려왔는데 아, 테이블을 위해 주세요 아, 네 기왕 찾아온 거 프로필만 놓고 가기엔 아쉬움이 났는데요 저 혹시 인물 조감독님 언제 오시는지 아시나요? 아, 약간 잘 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봅니다 이번 작품이 권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투 영상을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권투를 좀 배웠거든요 권투를 좀 배웠거든요 3개월째인데 영상은 안 봤고요 오디션으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권투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연락이 잘 안 와서 이미지 마시면 연락될 겁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어떻게 보내지 제가 지금 네, 보여드릴게요 아뇨아뇨 피땀 눈물 흘려가며 연습한 건 오늘을 위한 게 아닐까요? 이게 쉬워보이는데 좀 어려워요 이거 훅을 배우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캐스팅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죠 아, 덥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전달을 드려야 하는데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투하는 애인하고 꼭 좀 전달 좀 네, 감사합니다 돌아서려던 그때 오디션 중이라는 안내문이 눈에 띄는데요 저 지금 오디션으로 출근인 건가요? 아, 이거 재작년 거예요 아, 재작년에 있던 거 아직도 못 전화해 네, 잘 안 띄워져요 감사합니다 씨알도 안 먹힐 거짓말이지만 이즈음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요? 몇 번 출근이 됐으신가요? 아, 오늘 출근? 번호는요? 저 연락드리려고 네네네 그러자고 지연의 프로필은 메모지로 쓰였는데요 그래도 냈다는 걸 위한 삼는 거죠 냈으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하든 어쨌든 날 알렸잖아요 근데 아까 그 직원분이 좀 짜증낸 것 같죠 그죠? 눈치가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었죠 하루에 수십 명이 그렇게 오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하지만 지연도 짜증이 납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그게 그렇게 싫나? 아니, 대기업도 면접 보게 해준다고 서류 접수는 하게 주잖아요 종이 한 장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해요 겨우 종이 한 장에 나 같지도 않은 사진들은 어떻게 딱 보면 딱이야? 적어도 얼굴 한 번은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화가 치밀 오릅니다 왜 그렇게 비호감이에요? 못생긴 건 인정할게요 내가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다 우울해집니다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하는데 이해해요, 진짜로 이해해요 정말 많이 이해해요 수영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네 프로필 내는 데가 사무실이 이렇게 멀어요? 아, 뿔뿔이 흩어냈어요, 진짜 아... 진짜 저는 부산에 직접 내려가고 교통비만 8만 원이에요 내서 연락은 왔어요? 연락은 오지 않았죠 이메일로 프로필을 보내면 일진 않으시고 이게 그렇게 예의 없어 보이진 않죠 웃음을 좀 할까요? 웃음 이모티콘? 뺄까요? 그러면 좀 너무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고 웃음이 없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확인해주세요 이메일 확인 부탁드린다는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수만 번 고민합니다 웃음을 뺄까요? 웃음을 널 빼라 했죠 아침표? 가운데 느낌표는 어때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문자의 답은 없고 매일은 여전히 읽지 않은 상태 남들이 그냥 날 좋아해 줬으면 알아봐 주는 이 하나 없어도 좋아해 주는 이 하나 없어도 지연은 오늘도 그렇게 치열하게 자신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예술영화 지원사업으로 개봉하는 슈퍼스 프로젝트의 마지막 여섯 번째 작품 슈퍼스 배우행 옴니버스 영화 중 한 편인 오디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황지원 배우님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 직접 연출한 작품인데요 어떻게 딱 보면 딱이야? 적어도 얼굴 한 번은 보고 판단해내는 거 아닌가? 픽션과 다큐를 오가며 실화의 근거는 디테일한 상황 설정과 밀도 높은 감정 묘소가 담겨있죠 요새 컬러는 장당 400원 받아요 장당 500원씩 내고 출력한 프로필이 누군가에겐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값싼 종이 한 장 또는 그 쓰레기통에 처박힐 의미 없는 것일지라도 이렇게 보내고 나서 저를 좀 봐준다면 그것만은 지연에겐 최선의 노력이었고 전력을 다한 한 발짝이었습니다 프로필을 20개 돌리면 하나 연락 올까 말까 내 건 보긴 하는 걸까 하는 의문도 들고 그러나 아무리 프로필을 돌려도 오디션 한 번 보기 힘든 게 현실이었는데요 지연의 노력과 최선이 누군가에겐 추태일 뿐이라는 게 더욱 뼈아팠죠 지원자가 너무 많으니 짧은 시간 안에 좋은 배우를 구하기 위해 프로필만 보고 걸러낼 수밖에 없는 제작사의 현실과 막막한 현실이 야속하기만 한 지연 아니 그게 그렇게 힘든가? 받아주는 게 어려워? 누가 합격시켜달래? 오디션 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절실함이 무참히 짓밟힌 그녀는 분노하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해 괜찮아요 수긍하고 왜 그렇게 비호감이에요? 못생긴 건 인정할게요 내가 그렇게 아니에요? 부정하고 이해해요 정말 많이 이해해요 수용하고 대전까지 가고 부산까지 가고 소실대로 교통비만 8만 원이에요 내가 연락은 왔어요? 우울하고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며 가운데 느낌표는 어때요? 별로예요? 저번에 인사드렸던이라고 말하면 나를 기억할까? 현실 인정의 5단계에 무한 반복했는데요 그녀는 결국 현실을 인정하게 될까요? 아니면 극복해내고 말까요? 오디션을 보기 위해 프로필을 돌리는 지연과 그런 지연을 따라다니며 인터뷰하는 VJ수지 저 때문에 오늘 많이 힘드시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지연은 자꾸만 수지가 신경 쓰입니다 저는 약간 남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뱉어서 뱉었을 때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쁘지 않았나? 아니면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이 기분 나쁜이고 나 때문일까? 내가 그 사람을 좀 힘들게 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게 조금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지 씨한테도 막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은지 하지만 수지는 빨리 일을 끝내고 싶을 뿐인데요 남이 자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안 돼요? 네 잘 안 써요 왜 신경 써야 돼요? 그냥 그냥 남들이 그냥 날 좋아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선택받아야만 하는 게 배우라는 직업이기에 오늘도 기약 없이 누군가 날 좋아해 주게 연기할 수 있게 마냥 기다리는 배우가 되고 싶은 그녀의 얘기 오디션이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순행하는 쇼필름 유니버스 쇼버스 프로젝트는 국내외 영화제에서 사랑받은 26편의 단편 영화에 6편의 옴니버스 장편으로 재구성해 매월 한 편씩 롯데시네마 아르떼에서 순차 개봉하는 릴레이 프로젝트인데요 지난 11월 쇼버스 감독행위에 이어 영화 배우들의 얘기를 담은 쇼버스 배우행위 12월 30일 롯데시네마 아르떼에서 관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